지금까지 나온 주제들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구성한 걸까 이 학교는 얼마나 다양한 색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용하느냐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컬러를 섭렵하였다 시험에 앞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세룰리안 블루를 만들기 위한 컬러는 어떤 색들이 필요할까? 남색 32.8, 반색 50.3, 반일색 14.9%를 배합하면 세룰리안 블루의 색상이 완성되지 프림룰드의 로드의 색상은 우리의 모든 준비는 한글자막 by 한효정